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 입니다. 여름에 지금 국화가 한참 수확해서 다 수확해 놓고 고무박게스에 지금 열탕 처리를 해서 물올림 한 상태로 지금 꽂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곡 품종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2023년 8월 30일 8월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죠 31일까지 했죠.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소곡 꽃보고 힐링 하시라고 품종 이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잠깐 피기 시작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빨강머도랑 섞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장미 소곡 국화인데 장미 소곡 굉장히 이렇게 피면 예뻐요. 한 송이만 보더라도 잡힙니다. 장미 소곡 한단씩 한단씩 해서 이렇게 파게스에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종이 영달래 영달래라는 소곡입니다. 안에 이게 녹심이 있어 가지고 약간 연분홍인가요 영달래 소곡 영달래 소곡 이것도 고무박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물올림을 한 다음에 물올림을 해서 이렇게 보내요. 여태 보면 이제 뭐 물올림 안하고 영탈 처리하고 바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저는 약간 물올림을 해서 경매장에 서울 양재동 하유공판장 경매하는 데 보냅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 올라가고 내일 목요일날 꽃차가 꽃차 탑차가 이렇게 양재동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게 아르젠토 아르젠토라는 이제 포드 약간 느낌이 있죠. 포드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작죠 송이가. 안에 녹침도 있고 잔잔하니 안개 대용으로도 이렇게 꽃다발 할 때 굉장히 예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르거스 연상을 합니다. 아르거스를 제가 전에 농사를 했었는데 아르거스가 아니고 안에 이렇게 녹심이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게 뭐 이것도 오래가요 꽃이 오래가는 품종입니다. 이것은 코사지 코사지라는 이것도 어쩌고 코사지라는 품종입니다. 코사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아까 이거 장미소국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저쪽 영달래하고 영크림 이건 영크림이에요. 아까 영달래하고 조금 꽃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안에도 녹심이 있고 그 다음에 꽃 색깔이 약간 크림색이죠. 저거는 저거는 약간 연분홍 약간 연분홍색이고 꽃모양은 똑같습니다. 저거는 영크림 아까 그거는 영달래고 영크림 그 다음에 이것도 포드 이렇게 비슷한데 가운데 녹심이 있고 포드부숙한데 이것은 정장이 끈 단단해요. 포기수도 많고 화수도 이것은 보람 보람 보람이 보라네 보람이 보람이 보람이라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포드 제가 포드가 오늘 하나씩 나와서 두 단 꺼냈습니다. 이게 포드예요 포드 두 단 꺼냈고 그 앞에도 호란이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금수 금수라는 품종 금수도 이제 얼마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됐죠. 포드하고 금수는 얼마 안됩니다. 색깔이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것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까지 여덟까지 인가요 지금 여덟까지 정도 이렇게 수확해 놓았습니다. 여덟까지 정도 수확해 놓았고 밭은 또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밭은 열한가지 심었죠. 여덟까지 네 가지는 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제가 직접 농사지은 것 소금 국화 수확해서 불올림 온 것 그 다음에 품종 이름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힐링하시라고 꽃보고 힐링하시라고 잠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꽃보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